이 작품도 굉장히 기대되는 곡입니다. 이 작품도 너무 좋아iz 예.. papi의 스친 날이처럼 감을 있던 날이처럼 더 긴 나의 남가슴 하염없이 흔들리네 감을 잇는 땅이처럼 고맙을 흘렀 수 다가오는 구름정자 마음 속에 팝을 굴대 예! 웃어가는 바람처럼 엉뚱일 때 떨어지는 마법처럼 주인한 마르는 지쳐버린 나의 모습 쓰러져버렸나 어디에 희수가 살아가는 그대여 이 나의 숨진다든처럼 바이올렐든다든처럼 이 나의 남것은 바이올렐든지 부들리네 아아 모르는 놈처럼 아아 모르는 놈처럼 저 다가오는 그 동작 가슴 속에 바보주리네 아아 모르는 놈처럼 아아yorum 나무 말을 잊어버린 너의 영역수가 수술가 저버렸나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는 그대여 내 숨진 나들처럼 오랫동안 나들처럼 여기 나의 나무 가슴 하얀없이 구달리네 어른은 영역이처럼 나무 말인 나의 우수 다가오는 그대여 다시 가슴속에 바보수네 네모! 네모! 박수! 에콘! 뭐라고요? 어디야? 1번가 사례 관련된 돼 아